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와 또는 반구조와 이 반은 쌤이죠. 반대가 아니라 안티가 아니죠. 쌤입니다. 안티가 아니다. 이 구조라는 것은 이미 가조졌어. 이미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치? 반구조니까는 2분의 1은 이미 정해진 거고 2분의 1은 자유롭게 하면 얘기해봐 이 말이지. 인터뷰할 때 이미 짜임새가 있는 이미 각본이 다 짜져서 기계적으로 하는 거에요. 기계적으로. 반구조는 기계적이 2분의 1이고 2분의 1은 자유롭게 얘기해봐라 이 말이지. 마리아나 비구조화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봐 하고 싶은 대로 이 말이지. 자 그래서 내용이 아닌 것은 먼저 구조화 인터뷰에서는 인터뷰를 받는 개개인에게 응답. 기입 시트에는 미리 준비된 일례를 질문하고 다른 시점에서 그 견해를 요구하고 그 시점에서 어떤 위험성 리스크를 갖다가 우리가 특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반구조화 인터뷰도 이와 유사하지만 제기된 문제의 규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얘기해봐. 2분의 1은 짜임새가 얘기하고 2분의 1은 자유롭게 대할 여지를 남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1번 구조화된 면접은 질문의 내용, 순서, 응답 이것이 완전히 결정됐어. 딱 정해진 거야. 반구조화 면접은 정해졌지만은 언용도, 융통성이 있어. 그죠? 질문을 변화시킬 수 있고 유연하게 그 긴을 청취하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비구조화 이것은 완전히 자유로운 거야. 질문의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외 속에서 문제점을 짚어나갈 수가 있다 이거지. 반구조화 또는 구조화 면접은 브레인스토밍의 특징인 상상력 유발을 달성할 수가 있다? 그것이 아니죠. 반구조화 즉, 뭡니까요? 또는 구조화 브레인스토밍은 완전히 상상력 자기 있는 그대로 다 퍼내는 거야. 그러나 구조화 반구조화 이러한 면접에서는 브레인스토밍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인 상상력을 갖다가 유발시킬 수는 없어. 그래서 4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화 반구조화 그 다음에 비구조화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이런 특징들을 잘 알고 개념을 읽혀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구에다가 밑을 쳐서 이 지문이 나오면은 틀린지입니다. 라고 오답노트를 반드시 만드시길 바랍니다. offerings whether 익숙한 모선을 획 Er coins 2 10 20 18 20 21 21 21 22 21 22 21 21 20 21 21 Luis 22 22 22 22 22 2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